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탭스 독해 시간에는요. 독해에서 part one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one은요. 여러분이 독해 시험을 보시게 되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10개의 문제를 풀게 되시는 건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바로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 즉 빈칸을 채우는 형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빈칸이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빈칸이 가장 앞쪽에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빈칸이 중간에 나오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빈칸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 네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연결어 문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다룰 3가지의 문제 유형은 연결어가 아니라 내용을 채우는 문제입니다.